음악 조선의 옛 수도 한양과 우리나라의 현 수도 서울 중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도를 가려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수도전이 올 가을 처음으로 개최되는데요. 첫 번째 수도전을 앞두고 학우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오늘 한양인사이드에서는 수도전 한양대 기획단장님을 모셔봤습니다. 한양인이 존경하는 한양인을 만나보는 시간 한양인사이드 수도전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영상 보고 계신 학우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에너지공학과 일사막번 황인성이고요. 이번 수도전에서 한양대 기획단장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전에 대한 한양대 학우분들의 관심이 상당한데요. 오늘은 수도전 기획단장님을 인터뷰하는 만큼 수도전에 대한 한양대 학우분들의 궁금증을 조목조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수도전이 도대체 뭔가요? 네. 수도전은 한양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양교에서 진행되는 문화 컨텐츠 군류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는 양교 학생 학우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간의 대항전이라고 하면 연고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수도전도 고연전처럼 공식적인 행사인가요? 네. 수도전이 처음 기획될 때만 하더라도 양교 동아리 연합회관만의 행사였었는데 지금은 양교 총학생회와 학생처가 모두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학교 공식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도전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나요? 아직 2회 3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처음 수도전을 기획할 때부터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기획을 시작했기 때문에 2회 3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수도전이 열리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정말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 시작된 건가요? 네. 페이스북 게시글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2학기 정도부터 페이스북 게시글을 비롯한 여러 SNS에서 수도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터져 나왔고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측의 요청으로 수도전을 기획해보겠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에 저희가 동의해서 함께 진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전은 어떤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나요? 수도전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행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연, 경기, 학술, 전시 이벤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공연 분야는 댄스, 힙합, 밴드, 경기는 축구, 농구, 배구, 그리고 e스포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학술 분야는 연사 초청 강연과 학술 컨퍼런스, 방탈출 체험 부스로 이루어져 있고 전시 이벤트 분야에서는 동아리 전시와 참여형 이벤트 부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류들은 어느 학교에서 열리게 되나요? 이번 제1회 수도전은 한양대가 홈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경기나 연사 초청 강연 등 조금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공연할 때 연예인도 오나요? 수도전이 2학기 축제인 애한재의 메인 컨텐츠이고 함께 진행되는 만큼 평소에 애한재 때 연예인 섭외했던 것처럼 올해도 섭외를 할 예정인데 라인업은 아직 미정입니다. 듣다보니 수도전의 구체적인 일정에 관해서도 학우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전의 전체적인 일정은 10월 10, 11, 12 수목금 3일 동안 진행되고요. 구체적인 행사의 모든 시간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기에는 좀 양이 많다 보니까 학우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공연 분야 대항전과 e스포츠 경기 일정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연 분야는 10월 11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고요. e스포츠 경기는 10월 12일 금요일 오후에 노천극장에서 두 행사 모두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전을 기다리시는 학우분들께 카메라 한번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수도전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학우분들의 관심만이 수도전의 성공과 제 2회 3회 수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축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학우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연고, 고연전을 부러워하고 우리 학교는 왜 저런 행사가 없나 하고 아쉬워할 때 수도전이라는 유쾌한 아이디어를 실천해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만들어갈 제 1회 수도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부디 수도전이 한양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즐거운 축제로서 자리 잡길 바라면서 한양인사이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무승이었습니다.